피버 테이블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출제 유형 첫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능을 사용하여 행사점 accdb 파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피버 테이블의 결과가 p2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일단 하시기 전에요. 파일을 불러왔을 때 저와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꼭 컨텐츠 사용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을 실행하실 때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시작 위치, 데이터의 시작 위치가 p2셀입니다. 미리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셔도 되구요. 나중에 피버 테이블의 위치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요. accdb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삽입 테이블을 이용하시거나 피버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교재 내용과 같이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이 및 변환의 데이터 가족이, 그 다음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을 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가져오실 데이터,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에 행사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행사 일정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가져오실 데이터는 첫번째 행사일, 두번째 행사 내용을 선택하시고 세번째 인원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3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면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모든 필드를 가져오셔도 되구요. 또는 필요한 필드만을 선택해서 가져오셔도 되구요. 지금 제시된 내용에서는 3개의 필드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3개의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 필터에서 따로 조건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구요.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을 누르신 다음,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구요. 기존 워크시트에 처음에 P2셀을 클릭하고 오셨으니까 P2셀이 깜빡깜빡 하는데,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과 화면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일을 드래그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 행사 내용을 드래그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 인원을 선택하셔서 갑에다 갖다 놓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이 부분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행사 내용, 행사일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일은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데이터는 월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구요. 월만 그룹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계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작성하시고 하나 더 할게요.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셔가지고, 가로 행에 대해서 합계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구요. 그 다음, P2셀에 합계 인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평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단이 구분기호, 체크를 하셔도 되고,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현재 데이터가 평균으로 바꾸시면, 천 이상의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의 그림을 보시고, 천단이를 설정하시거나 안 하실 수 있는데,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원 필드에 대해서, 갓필드 설정에, 숫자 형식 설정하셨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문제에 밝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가셔서, 15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밝은 회색의 피벗 스타일 밝게 15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의 줄무늬 열을 체크하셔서, 작성된 피벗 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삽입 테이블을 이용해서, accdb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피벗 테이블을 표시할 위치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저희는 이제 B2세대 표시할 거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연결 선택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더 찾아보기에,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스프레드 시트의 이론 폴더에 가져오고자 하는 행사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하시면, 행사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필드 영역이 표시가 되고,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복습차 행사 1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행사 내용을 열에 갖다 놓으시고, 인원을 갑에 갖다 놓으신 다음, 디자인을 보고서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으로 표시, 그 다음,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 그 다음, 월만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합계 인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평균의 표시 형식의 숫자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15번에 선택하시고, 줄무늬 열을 체크하시면, 화면과 같이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아까 실습하셨던 내용, 우리 데이터 탭을 이용하신 내용과, 삽입 탭을 이용하신 내용과, 결과는, 피버 탭을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문제에서,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면,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거고요. ACCDB 파일에 모든 필드를 이용한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이나, 또는 삽입 탭이나, 두 가지 경우, 다 사용하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 첫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요.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 탭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CCDB 파일이나, 엑셀이나, CSV나, 텍스 파일이나, 모든 피버 테이블은,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이용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할 건데요. 일단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를 좀 볼까요? B3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3셀을 선택하시고,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더 찾아보기, 여러분의 자료 시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자료에 가셔서, 이론 폴더에 가셔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주소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주소록 안에는 시트가 있는데, 반 시트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B3셀부터 주소록 파일을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요. 학년을 드래그 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성별을 드래그 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고, 반을 드래그 하셔서 행에 학년 아래다가 추가하시고요. 값은 출석수와 그 다음 학생수는 문제 봤을 때 이름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요 형식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수인데요. 합계 출석수를 평균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T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의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숫자 하셨고, 이름 필드, 개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학생수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필드 이름을,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라고 입력하시고, 네, 그 다음 따로 숫자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학생수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 피버 스타일 밝게 9 선택하시고,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오른쪽에 표시해 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클릭하셔서 해제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제에서 2학년에, 2학년에, 학년은 2학년에, 자비반에 해당한 데이터만 남학생 데이터입니다. 어, 그러면 D14 또는 남학생이니까, 어, E14. 그래서 2학년에, 자비반에 해당한 D14나 E14를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작성된 시트 바로 왼쪽에 새로운 시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 이름을 문제에, 어, E-자비반 남이라고 입력합니다. E-자비반, 슬랙, 가로 열고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어, 현재 작업하셨던 피버 테이블 시트의 오른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시트를 이동하셔서,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셔서,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피버 테이블 내용과 결과 시트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도, 어, E-자비반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출제 유형 두 번째,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제 유형 3번에서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구매 내역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음,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그 다음, B4셀에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외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연결 선택을 클릭하고, 더 찾아보기에 자료 다운로드 받으셨던, 어, 폴더에 가셔서, 이론 폴더에, 가주실 내용은 구매 내역을 선택합니다. 구매 내역 선택하시면, 첫 번째,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탭이 아니라,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에서요, 주문 일자, 물품 코드, 그럼 구매자는 가져오지 않네요. 열 가져오지 않음, 수량, 단가, 등급, 할부 기간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셔서, 문제 제시된 필드만을 선택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 탭을 작성하실 때요, 아래쪽에,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이,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꼭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요, 등급을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 일자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물품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물품 개수에 대한 따로 언급, 어떤 필드를 이용해라 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는 물품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실 거고요, 단가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드래그해 주시고,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수량과 단가에 대해서는 선택하고, 마우소른주 갓필드 설정의 평균의 표시 형식을,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확인 버튼, 합계 단가도 마우소른주 갓필드 설정의 평균의 표시 형식에, 그 다음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물품 코드는 선택하시고, 마우소른주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요, 물품 개수라고 수정을 하실 거고요, 물품 개수라고 사용자 지정 이름을 변경하실 거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 뒤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샵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뒤에다가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옵션인데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할 수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이블이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작성된 피벗 테이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일자 월에 대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성하셨던 CSV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예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예제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결과는 고객명이 표시된 위치가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B4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도 마찬가지로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파일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가져오실 텍스트는 대출 현황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기 화면에 네, 대출 현황 텍스트 파일이고요, 대출 현황 파일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 기존 워크시트를 꼭 추가해 주시고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객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대출 기간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대출 상품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습니다. 대출 금액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총앗개는 열의 총앗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의 총앗개만 설정합니다. 다음은 피버 스타일인데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 피버 스타일 보통 9를 선택하시고, 줄무늬 행위 옵션에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가셔서 줄무늬 행을 체크하시고, 빈 셀의 옵션인데요,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피버 테이블 분석 탭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빈 셀에다가는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네이블에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옵션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결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러비 정도 표시가 되는 것 같구요, 추가적으로 시트 하나를 추가해서 화면을 140%로 확대한 다음, 조금 전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니까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셨는데요, 삽입을 이용하셔도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의 연결 선택의 더 찾아보기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텍스트 파일 대출 현황을 선택하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라는 옵션 체크하시고, 다음 탭이 아니라 심표로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구요,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셔서요,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요, 고객명을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대출 기간을 행에 갖다 놓으시고, 대출 상품을 열에 갖다 놓으시구요, 대출 금액을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설정, 그 다음 스타일에 오셔서, 아홉 번째 보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한 파랑의 피버 스타일 보통 9를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줄무늬 행을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분석의 옵션이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 표시에 별표를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 시트 클릭하셨을 때, 데이터 탭과 삽입 탭을 이용하시는 피버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예제, accdb 파일, 엑셀 파일, csv 파일, 텍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탭을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